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9월 달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봉 영화들 평가도 별로 안 좋고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좀 나질 않아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를 녹음할 텐데요.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의 최전성기 시절에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셨던 청취자분들의 리뷰 댓글을 모아서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 9월 마지막 날에 이걸 녹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월 달에 올리게 되겠죠. 거의 2년 전에 이 코너 올리고선 계속 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너도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녹음할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들은 2019년 7월에 써주신 댓글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정말 오랜만에 피구왕님께서 저희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또 영화 리뷰를 써주셨습니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써주셨죠. 저도 그 영화 좀 보고 싶었는데 정말 각잡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봐야지 좋은 방송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보고 있진 않은데요. 피구왕님 정말 또 잊지 않고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구왕님은 저희 쥐약 시절에 쥐약 어플 때 제가 얼마 전에 쥐약 댓글들을 쭉 한번 캡처한 거를 읽어봤는데 2016년 그 즈음 혹은 그 이전부터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2년이 오래된 단골 청취자이시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나고 하네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병이 도졌는데요. 이후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말들이 이어집니다. 굿바로 영화 리뷰만을 듣기 원하신다면 약 5분 29초 때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2019년 7월에 스크린 숫자 1위, 흥행 1위 이런 것도 알아보는데요. 조회 방송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극장가가 별로 안 좋을 때 스크린 독과점 얘기하면 CR도 안 먹히지만 그래도 스크린 독과점을 함으로써 작은 영화들 혹은 독립 영화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요. 스크린을 잡지 못하니까요.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고 또 저같은 지방에 사는 관객들은 그런 독립 영화나 작은 예술 영화 이런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가뜩이나 동네에 스크린 숫자도 별로 없는데 한 영화가 스크린을 다 독점하게 되면 다른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없거나 매우 적어지겠죠. 이런 독립 영화나 작은 예술 영화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재미있진 않아요. 재미있는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 영화계의 어떤 밑바탕이 좀 구축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 없이 이런 쪽의 지원 없이 그저 잘되는 영화 좀 더 정부 지원금 주고 이런 식으로 요즘의 극장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도 보면 유소년 축구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요즘 잔디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밑바탕이 돼야지 선수들이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듯이 영화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독립 영화 혹은 신인 감독, 신인 배우들 작은 예술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 제가 또 말이 길어지네요. 오랜만에 코너 하다 보니까 천편 일률적인 그런 장르,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만 요새 흥행되고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 한국 영화계의 다양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스크린 독가점은 꼭 비판하고 막아야 된다. 그래서 관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르들, 배우들, 감독들의 맛을 보고서 그 맛과 비슷한 다른 다양한 영화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뭐가 더 신선하고 뭐가 더 독특한지 한번 맛을 봐야지 그 관객들도 계속 비슷한 영화들을 찾아볼까 아닙니까? 네, 그만하죠. 2019년 7월 스크린 숫자 1위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입니다.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2편째이고요. 정말 옛날 영화네요. 지금 보니까 7월 2일 날 개봉했던 영화고 스크린은 2,142개 달렸었네요.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숫자였고 지금 현재 기준 24년 기준으로는 역대 20위에 해당하는 스크린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흥행 1위도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802만을 기록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범죄도시 4가 스크린 숫자 역대 1위를 차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헐리옷의 마블 영화들이 높은 순위에 있었었죠. 스크린 숫자에서 스크린 독가점을 더 정확하게 더 적확하게 알 수 있는 수치, 지표 이거는 상영 점유율이죠. 사실은 근데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스크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전 말들이 많아서 다들 듣다가 끝이겠네요. 7월 2일 날 데이빗 백곰 님이 로켓맨 이거 보시고 써주셨네요. 개봉 초에 극장 관람했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씁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평이한 뮤지션 전기 영화 그 대상은 엘튼 존이구요. 해당 인물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인물의 고뇌와 역경, 상처, 치유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실존 인물의 행복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테런 엘튼 배우는 그 준수한 외모를 무려 엘튼 존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못생김을 잘 연기하더군요. 엘튼 존 님 죄송합니다. 엘튼 배우가 노래도 다 직접 녹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괜찮게 잘 하더군요. 듣기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는 보헤미안 랩소디보다는 나은데 재미는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덜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우연하게 8월달에 봤나 9월달에 봤나 넷플릭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싶었었는데 저도 데이빗 백군님 평가는 거의 비슷하고요. 연출은 로켓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연출을 비판하는 편이고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악의 임팩트 음악의 임팩트를 더 잘 살렸다. 그것도 연출로 치자면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로켓맨 같은 경우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좋았던 점은 감정 연출이 좋았습니다. 대사라든가 뮤지컬 요소가 많이 들어갔죠.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환타지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물의 감정 연출을 굉장히 좀 잘 전달하고 있지 않나? 근데 감정선 설계 이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감정 연출과 감정선은 다르죠. 그 순간의 감정 연출하고 그 서사 전체의 감정선 설계하고는 좀 다른데 감정 연출이 좋았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저는 둘 다 안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 임팩트만 좋았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뭐 퀸이잖아요. 퀸인데 음악 임팩트마저 안 좋게 영화 찍었다? 아이고 진짜 욕먹는 거죠. 자 7월 4일날 NY닉스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보셨네요. 마블 역시 영화 잘 만드네요. 재밌습니다. 최소 1편인 홈커밍 정도의 재미를 보장합니다. 제이크 질렌할이 연기한 미스테리오 캐릭터도 좋았고요. 얼마 전 어머님과 다녀왔던 장소들이 영화에 등장해서 반갑기도 했네요. 오 해외에 다녀오셨었군요. 저는 제이크 질렌할 하면 그 옥자에서 허벅지 말근육 이게 생각나고 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녹음했었던 그 나이트 크롤러 기레기의 기원에 대해서 무서운 연기? 무서운 캐릭터? 그런 걸 보여줬었죠. 그 정도의 패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 기자들이 여튼 영화 속에서 토니 스타크가 유산으로 남겨준 이디스라는 안경을 쓰고 머리가 바람이 헝클어졌을 때의 모습은 영랑없는 토니의 모습이었고 심지어 피터 스스로 첫 스파이더맨 슈트를 만들 때 해피가 틀어주는 노래는 아이언맨 1편 동굴 속에서 토니가 첫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 때 나왔던 그 노래라고 하네요. 그런데 소니와의 계약이 스파이더맨 3편까지로 끝난다는데 만약 재계약 안되면 어쩌라는 건지 또 영화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히어로 주인공의 모습을 납득해 가도록 잘 보여줍니다. 또 더불어 연인과의 사랑도 성장하고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영화는 사랑 영화입니다. 아주 여기저기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시작 부분 마블 로고가 나올 때 휘트니 슈스턴의 명곡인 I'll always love you가 흐릅니다. 희생된 어벤져스 영웅들에게 바치는 노래라 하지만 저는 이 노래가 흐르자마자 아 이번 편은 사랑 영화구나 싶었습니다. 피터를 향한 토니의 사랑이 영화 전반을 관통하고 있으니 제 생각이 꼭 틀린 건 같지 않네요. 마블 영화가 늘 그렇듯 두 개의 쿠키가 나오는데 이번 두 개의 쿠키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개 다 중요한 단서를 주는 쿠키다운 쿠키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쿠키를 이해하시려면 캡틴 마블을 필수로 감상해야만 하고 해석 글도 읽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디즈니가 소니를 사든 스파이더맨을 다시 사오든 계속 마블에서 만든 스파이더맨을 보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삼국무용자라는 영화 보셨네요. 과거 거장이었던 장이에모 감독의 최신작 영화 별로입니다. 화면과 촬영, 이상 등은 멋진데 그게 다입니다. 홍콩 느와르 닮은 결말은 좋았네요. 그래도 뭔 말도 안 되는 우산 표창, 우산 팽이가 등장하지 않나 주인공은 찔려도 배워도 죽지 않고 장이에모 감독의 좋았던 작품은 딱 영웅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본 중국 영화였는데 다른 중국 영화를 볼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짜 녹음하면서 무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동양의 서부국, 동양의 환타지 그러니까 무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환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등등 해서 다 환타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비춰보면 그 세계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음악이든 CG이든 분위기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우산 표창을 쓰고 우산 팽이를 쓰더라도 아 그럴만한 세계구나, 그럴만한 상황이구나 이거를 납득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네요. 자, 에노야 닉스님이 보신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삼국무용자였습니다. 제가 7월 5일날 바이스 보고 썼네요. 예전에 다른 분께서 소개하셨던 기억이 있어 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미국 부통령이었던 딕채니에 관한 풍자극입니다. 딕채니는 아들 부시가 대통령일 때 아, 딕채니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죠. 둘 다 대통령했고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일 때 재임했던 부통령이 딕채니이고 그의 재임 때 9.11 사건이 있기도 했죠. 영화 괜찮게 보았습니다. 풍자극이지만 딕채니를 그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비꼬는 게 없더군요. 영화 나름대로 딕채니가 왜 그 선택을 했을지 진지하게 헤아려 보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무게감이 좀 생기고요. 반면에 부시와 딕채니 또는 신자유주의 진영을 증오하는 분들은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아내로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하는데 딕채니를 부통령으로 만든 팔할은 그녀 덕이더군요. 그만큼 둘의 신뢰, 사랑, 그리고 그녀의 야망과 욕망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딕채니 부통령이 아들 부시 정부 때 각 주요 부처에 자신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주요 정보를 중간에서 빼돌려 조작하고 편집하고 자기 사람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여 국정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 뭔가 데자비가 많이 되는데 무슨 작전처럼 묘사되면서 묘한 긴장감마저 추더군요. 자본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는 미 정부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소개해주신 청취자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7월 8일에 제가 악인전을 썼는데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리뷰를 같이 읽어보는 거죠. 비교 감상. 제 것부터 한번 읽어보죠. 마동석, 김무열, 김성규 나옵니다. 범죄도시에 나왔던 배우들이 몇몇 다시 나옵니다. 마동석 4단이죠. 괜찮게 봤습니다. 마동석 영화가 비슷한 작품이 많은데 그래도 좋은 작품들은 조금씩 그 매력을 달리 갖고 있죠. 이 영화도 그러합니다. 마동석의 일격필살 액션도 자주 나오지만 조금은 진중한 캐릭터를 보여주다군요. 마동석이 예전에 김기덕 감독 영화 1대1에서도 나와서 1인쇼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도 제가 녹음했었는데 녹음을 좀 잘못한 그런 영화죠. 여하튼 이 영화에서도 연기 좋게 보았습니다. 특히 교도소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악인의 그 미소는 정말 좋더군요. 영화는 경찰 김무열과 조폭 두목 마동석이 전략적 제휴를 하여 연쇄살인범 김성규를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씨가 이 영화를 호평을 받았는데 저도 동감이 되고요. 과한 듯 하면서도 결코 상대 배우와 이룬 연기 호흡을 깨뜨리지 않고 힘줄 때와 힘 뺄 때를 잘 조절하다군요. 범죄도시에서 윤계상의 오른팔, 왼팔 나왔던 분들이 전부 다 성공적으로 관객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리메이크도 되고 마동석도 그 리메이크판에 출연한다는데 미국판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제가 연고 정리하면서 다시 검색해봤는데 이거 아직 소식이 없더라고요. 판권은 팔린 것 같은데. 마동석은 덜 유명한 배우들, 감독들과 마이너한 소재와 이야기를 영화화하여 나름 준수한 매력과 관객 동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도 있겠지만 이런 배우 파워의 순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해진 배우들이 자기 몸값 올리기에 치중하거나 몸을 사리면서 안전한 영화를 선택하고 있는데 마동석은 자기 이미지가 깎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순기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아예 자신의 영화 제작사마저 차려놓고 시나리오, 영화, 배우 및 감독 발굴, 개발을 하고 있다죠. 성공하시길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범죄도시 시리즈 4평까지 나왔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여하튼 그 시리즈물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죠. 그것만 하더라도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할 만하다. 8월 16일에 악인전 에너아닉스님이 써주셨는데 미리 땡겨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장에서 혼자 봤던 작품인데 마눌님이 보고싶다 해서 재감상했습니다. 늦은 밤에 감상했고 저는 한번 보기도 해서 그런지 꾸박꾸박 졸면서 봤는데 영화 다 끝나고 마눌님이 박수를 크게 계속 쳐서 깜놀하며 깼습니다. 마눌님이 너무 재미있었다 하더군요. 특히 마지막에 마동석 형님이 씩 웃으며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끝내줬다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여직원은 그 장면이 가장 황당했고 영화 재미없었다 했는데 역시 사람은 각양각색인 듯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동석 배우 영화 중 범죄도시를 뛰어넘을 만큼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악인전 아직 못보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넷플릭스에는 없는 것 같던데 자 이어서 7월 10일에 에노야닉스님이 써주신 작품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영화 두 편 감상글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 감상했습니다. 요새 하늘 관계가 이슈인데 뜻깊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서 그냥 소중한 영화네요. 기독교에서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쉽게 같은 영화를 성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고 안쓰럽고 자랑스러운 마음 전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거 같은 영화들.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그런 분들의 영화들이 조금 더 진중한 태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미디나 멜로 이런 거 섞이지 않고 아 구남도가 또 떠오르네요. 유승환 감독의 구남도. 아 그 소재를 그렇게 써가지고 참. 네 하나둘 읽어보죠. 부탁 하나만 들어줘 감상했습니다. 성인용 코믹 스릴러물입니다. 언더워터에서 상어를 때려잡으시던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인데 역시나 이 영화에서도 완전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주연인 안나 케드릭 배우 분량이 더 많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킬링타임용으로는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였고 미스터리 무리이기도 한데 영화 중반쯤 되면 끝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더군요. 그래도 가볍게 볼만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인물이라서 성의 장면도 좀 있고 좀 과격한 설정과 대사도 있으니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데이비 백건 님의 답글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가볍게 괜찮게 본 영화였는데 딱히 수위 높은 장면들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배우가 외출 후 본인의 집에 돌아와서 페이크 셔츠와 페이크 커프스를 떼어낼 때 상당히 섹슈얼하다고 느꼈었네요. 크크 그리고 그 밑에 에나영닉스 님이 다시 답변 주셨는데 아 수위보다는 설정이 좀 크크크 대표적으로 브라더 F 그런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 영화 안 봐가지고 두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런 장면이 좀 있나 보네요. 자 한거 유관순 이야기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읽어보았습니다. 데이비 백건 님이 7월 10일 날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이거 써주셨는데요. 요것도 비교 감상 리뷰 두 개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강윤성 감독의 전작인 범죄도시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바보같이 착한 조폭 영화 미화도 아니고 그냥 바보입니다. 목포서 나고 목포서 자랐지만 사투리는 못하는 주인공을 보느라 머림이 힘들었고 종종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사투리에 약한데 그런 제가 봐도 못하더라고요. 조연들은 괜찮게 하시는 분들 있던데 스타성 있는 주연 배우라고 막 하는 건가 싶었네요. 나름 웃기라고 집어넣은 장면이나 대사들이 꽤 많은데 별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사투리 어색하게 구사하는 김래현 배우가 우스웠을 뿐입니다. 제목만 거창한 작품이었네요. 저는 무대 인사로 관람했는데 최무성 배우 멋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의 감성입니다. 촌스러워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감성에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의외로 관객분들이 많이 웃으시긴 하더군요. 그래도 저의 윤계상 배우님이 까메오로 나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막판에 하트까지 날려주신다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윤계상 배우의 아주 왕팬이시죠. 수지님도 이 영화 보시고 7월 15일날 답글 형식으로 써주셨습니다. 저도 봤는데 별달리 감상을 남기기도 뭐해서 데이빗백고님 글에 간단히 댓글로 남겨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무료로 봤습니다. 하하 내 아까운 2시간과 주차비 뭐 아주 못난 영화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층도 있겠죠. 웹툰이 원작이라서 그랬나 봅니다. 김래현 배우는 좋아하는데 영화보다 낚시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 도시어부란 프로그램 참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녹음하기도 했었던 영화 나의 작은 시인에게 요거 제가 쓴 글 읽어보겠습니다. 천재 꼬마 시인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제가 천재류 영화를 좋아해서 보았습니다. VOD 풀렸다군요. 재밌게 봤고요. 시가 놀라울 만큼 좋더군요. 번역을 거쳤는데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가능하면 녹음해보고 싶네요. 후반 내용을 전혀 예상 못했는데 꼬마의 마지막 대사 두 개가 참 여러 감정을 들게 하더군요. 음... 그 대사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극중 나온 시들은 현존하는 시의 일부분 같더군요. 엔딩 크레딧의 출처가 나옵니다. 데뷔 백곤 님이 답글로 오 이 작품 작년 부국제 때부터 정말 보고팠는데 못 본 작품입니다. 정식 개봉 당시에도 관람 못했네요. 녹음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NG-221편으로 녹음했습니다. 이 영화 괜찮습니다. 지금도 VOD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단순히 천재 꼬마 아이의 화력이 나온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여성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캐릭터의 감정성도 좀 좋았던 걸로 지금 얼핏 얼핏 기억이 나는데 나이 작은 시인에게 저희 NG-221편으로 한번 청취도 하시고 감성되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더 와이프를 보았습니다. 더 와이프 노벨 문학 수상자와 그 아내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미 결론이 얼마쯤 예상이 되었는데도 그 전개와 묘사가 흥미진진해서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페미니즘으로만 소비될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 작가가 남성 작가에 비해 이유 없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과거 씬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은 그 현실에 타협하면서도 나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죠. 이 영화를 보실 때에는 여자 주인공의 행동, 성격, 묘사에 집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 저런 대사를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등등 예컨대 여자 주인공이 남편에게 노벨상 수상 소감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죠. 왜 그럴까?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적지 못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남편의 가습적인 칭찬이 자신의 노력과 자부심을 왜곡하는 걸 싫어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몇 개 계속 나와요. 영화 속에서. 영화 초반과 결말의 여자 주인공이 전기 작가, 기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자도 여러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계산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부부가 심하게 싸우다가도 다른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포옹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자체가 현실이고 또 코믹해서 재미있더군요. 그만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 것이겠죠. 뛰어난 영화라고 느끼진 않지만 여러 장점이 있는 영화. 요즘엔 얕고 휘발성 강한 묘사와 전개가 많은데 이 영화는 좀 더 깊게 사유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네, 괜찮은 영화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날 NYNX님이 영화 보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조닉 챕터 3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편까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5편까지 다 방송하시면 이것도 강신혜님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겠네요. 음, 정말 그렇네요. 어, 지금 외정격인 발레리나 공개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 조닉은 4편으로 일단 마무리됐는데 그 발레리나에서도 조닉 캐릭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고편이 이미 떴죠. 예고편에도 조닉이 나왔고 여자 주인공도 이쁘고 907에서의 액션도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 영화를 보고 한번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여성 캐릭터가 액션을 할 때 굉장히 거친 액션을 할 때 하나의 주의점이라고 할까 설정상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작품 녹음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에너아닉스님은 와이키키 브라더스 보셨네요. 아, 저 이거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임순례 감독님의 2001년작인데 이제서야 제대로 감상했습니다. 늦게 본 게 후회되는 작품이네요. 그런데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는 재미가 나름 있더군요. 지금은 거물배우인 황정민 배우의 앳된 모습과 유승범 배우의 애기 같은 모습도 볼 수 있고 박혜일 배우의 전라 모습도 더물어 점점점 아, 이거 큰데요? 또 당시 시대상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보여서 그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건 그땐 정말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크 그렇죠. 그때는 식당에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흡연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고달픈 인생을 그리고 있지만 뭐 우리네 인생살이랑 크게 다를 게 없고요. 가감없이 그런 고달픈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려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과 세상이 찌들어버린 지금의 모습이 비교되는 장면에서는 박하사탕의 느낌도 들더군요. 요새 지나쳐버린 옛 영화를 하나 둘씩 찾아보고 있는데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은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청시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리뷰 속 영화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경계선도 보셨네요.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상을 수상한 스웨덴 영화입니다. 영화 상당히 도특합니다. 항구 세관에서 근무하는 주인공은 마치 개나 늑대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을 섞어놓은 듯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냄새만으로 숨겨진 물건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혹은 숨기는지 그런 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관에선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요. 하지만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어쩐지 불편해하며 자연에서 있을 때의 평온을 느낍니다. 그러다 자신과 비슷한 인물을 만나면서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지요. 대략 이런 내용인데 파격적인 설정과 화면, 적나라한 노출, 성의 장면이 거침없이 등장합니다. 성의 장면은 에로틱하다기보단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을 짝짓게 하는 장면처면 연출되었고요. 좀 건조하게 찍었나 보죠? 주인공을 소외된 자들, 유색인종, 장애인 등으로 대입해서 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데 기괴한 분위기가 너무 세서 이런 의미가 많이 가려지는 느낌입니다. 분장이 정말 굉장한데요. 나중에 실제 배우의 모습을 찾아보니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군요. 심지어 전신분장을 해야 했을 텐데 정말 티 안나게, 안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좋은 영화다 이런 느낌은 많이 안들었고요. 그냥 특이한 영화 하나 보고 싶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이키키 브라더스 경계선 읽어보았고요. 에노야닉스님이 써주신 걸 7월 19일에 라이온킹 보셨다고 또 써주셨네요. 연이어서 읽어보죠.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원작 애니메이션의 열혈 팬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리메이크는 디즈니의 돈 욕심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라딘에 이어 연속으로 실망입니다. 일단 그래픽은 정말 감탄 또 감탄입니다.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동무들한테 영어랑 연기 가르쳐서 영화를 찍은 것 같습니다. CG 한 개를 또 한 단계 뛰어넘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영화의 전부라는 거죠. 문제 하나, 독창성이 전혀 없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그래픽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불량 조절이나 영화 템포가 엉망이라서 초중반까지는 흐름이 괜찮다가 후반부는 갑자기 휙휙휙 빨리 마무리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상영시간 조절이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영화의 완성도까지 지장을 줄 정도라서 문제입니다. 문제 둘, 너무나 사실적인 그래픽 때문에 오히려 감정 전달과 감정 이입이 안됩니다. 감독의 전작인 정글북에서는 그래도 동물들의 얼굴 표정이 있어서 약간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감이 갔는데 이 라이온킹은 너무나 사실적인 그래픽을 추가하다 보니 캐릭터 심바가 지금 슬픈건지 즐거운건지 도통 모르겠고 오로지 약간씩 변하는 눈빛과 목소리 연기만으로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연기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무표정에 보이는 동물들의 얼굴만으로는 도저히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후반부의 악당 캐릭터 스카의 일당들과 싸우는 전투씬에선 누가 누구인지 구분도 안 가고요. 심바가 암사자 하나를 구하는데 엄마인지 애인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엄마 같긴 했습니다만 여담으로 사실적인 그래픽을 추가하면서 정작 수사자들의 중요 부위는 아예 삭제처리를 했더군요. 그냥 민둥산처럼 쩜쩜쩜 문제 셋 노래들이 원작 비교 너무 별로입니다. 굳이 엘든종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좀 더 멋있고 흥겹고 해야 할 주옥같은 주제가들이 전혀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앞서 두번째 이유와 겹치긴 하는데요. 역시나 무표정한 얼굴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별로다군요. 노래 자체도 원작 애니 쪽에 헐 좋습니다. 가수나 성호가 원작 쪽이 더 나은 듯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인지 라이온킹 타이틀이 초반부와 엔딩에 두번씩이나 똑같이 쾅 하면서 크게 등장하는데도 감정적으로 벅차오르는 것이 전혀 없더군요. 그냥 감동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최근 헐리우드에서 디즈니 영화의 다양성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디즈니의 PC 강박증과 인종 세탁 논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돈도 많은 녀석이 맨날 하는 짓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아니면 마블 영화 제작에 달하니 참 스타워즈도 있긴 하네요. 근데 스타워즈는 한국에서 천밥이니 디즈니는 영화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곧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의 브랜드 파워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마블 영화 하면 일단은 좀 기대하고 보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마블 영화 한다면 기대를 안하고 여고편 보면 아 기대 안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디즈니의 모든 영화들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라이온킹 너브나 워망 방자 해버린 디즈니에서 나온 최악의 실패작이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2억 6천만 달러라 하는데 그 몇 배 이상 벌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마지막으로 급하게 일부 마지막으로 돈 써주신 것도 애니아 뉴스님 리뷰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저냥 볼만 했습니다. 초반은 뭔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분위기로 가다가 갈수록 좀 잡탕 느낌이 들긴 했지만요. 흔한 용두삼이 영화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 주인공을 쫓던 악당 무리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데 이런 편집은 정말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돈 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허투루 안 쓰고 잘 쓸 자신 있는데 말이죠. 쩜쩜쩜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쓸 자신 있는데 말이죠. 꼭 건전하게 안 쓰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한테 벌일 수도 있겠죠. 네. 앤오아닉스님의 라이온킹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읽어보았고요. 여기까지 1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고 15쪽 중에서 9쪽까지 제가 읽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2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7월편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량 조절을 좀 실패해가지고 그냥 1부 2부 합쳐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겠네요. 괜히 중간에 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비 백구님이 롱샷 보고 써주셨는데요. 7월 27일에 써주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신님 샤를리즈 테론과 세스 로건 배우가 주연을 맡은 정치 로맨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부등호 표시를 계속 해주셨는데 코미디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로맨스, 그 다음에 정치 이렇게 써주셨네요. 얼마 전에 그 필요사 캐릭터로 영화 나온 거 있었잖아요. 확실히 그 배우가 주는 존재감이랄까? 그게 샤를리즈 테론이 대단했구나.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작품이긴 했습니다. 여하튼 롱샷 한번 읽어보죠. 사실 정치는 그냥 소재로만 쓰였을 뿐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생각보다 로맨스의 비중이 꽤 크더군요. 홍보는 코미디물로만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125분으로 러닝타임도 꽤 긴데 시간이 슉슉 잘 지나갑니다. 가볍게 즐겁게 팝콘 무기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싶었는데 다시 한 번 찾아서 봐야 되겠네요. 롱샷. 에너에닉스님이 7월 24일날 여러 영화들 보고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소 한가해진 페이지를 위해서 세 편 감상글 적어보겠습니다. 아, 이즈부터 해서 저희 블로그가 쇠락하기 시작했군요. 죄많은 소녀 감상했습니다. 꽤나 유명한 독립영화인데 이제서야 감상했습니다. 저는 좀 별로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어렵고 어둡게 표현해야 했을까 일전 영화와 파수꾼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작품성 있는 독립영화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강박이 감독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우리들처럼 얼마든지 밝으면서도 울림이 있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들 감독의 신작 우리집이 개봉 예정인데 이 영화나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시즌3 감상하셨네요. 강씨님이 별로라고 하셨던 그 작품이죠. 크크. 이번 시즌은 시즌2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드라마 시리즈물이죠. 넷플릭스. 시즌2에서 다소 지겨웠던 느린 전개와 시즌1과 별 차이 없는 구성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형님을 연상시키는 굉장한 악역도 등장하고 또 인물들이 처음부터 모두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인물을 수행하다 마지막에서야 뭉치게 되는 식으로 작품이 전개되면서 지루함이 거의 없더군요. 이쪽 팀, 저쪽 팀 쉴 새 없이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니까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나온 시즌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강씨네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크크. 그나저나 애들이 너무 많이 자라버려서 많이 징그럽더군요. 왕자의 게임에서도 그러더니 시즌4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시즌5는 2025년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전 세계적인 시리즌이죠. 저는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른 흉내라고 할까? 어른도 지금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이 막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게 공감은 잘 안되더라고요. 애초에 그냥 환타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몰라도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거는 조금 공감이 문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시리즈 무례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데플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 문바이 감상했습니다. 2008년 일어났던 인도 문바이 테러 중에서 타지 호텔 테러를 중심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사전 정보가 없어서 생통만께도 다이 하드 류의 영화로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차별 테러의 공포와 긴장감, 사실적인 묘사 등이 매우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물론 특정 종교의 과격 집단에 의한 테러이긴 하지만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게 만들더군요. 테러가 일어난 지 12시간도 지나서야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인도가 땅이 넓다 치더라도 문바이 같은 대도시에 대테러 특수부대 하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20대 초반 인도에 제가 갔었을 때도 치안이 정말 별로라는 느낌이긴 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인도를 떠나는 비행기가 문바이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라 잠깐 들렸던 도시이고 이 문제에 타시호텔의 짐을 반낮을 맡기고 시내 관광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엄청 큰 호텔이었는데 투숙을 안 하더라도 짐은 맡아주더라고요. 당시 기억으로도 엄청 복잡하고 사람 많다는 느낌이 드는 도시였는데 이런 대도시에서 그런 무차별 테러라니요. 당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보도가 안 되어서 이렇게까지 심각했었는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가 다소 무겁고 시종일간 긴장을 많이 하게 해서 약간 힘들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너무 소리소문 없이 묻힌 아까운 영화였습니다. 이 N.Y.닉스님 글 읽고 계속 보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좀 까먹었었습니다.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N.Y.닉스님이 써주신 죄많은 소녀 기묘한 이야기 시즌3 호텔 문바이였습니다. 데뷔 백구 님이 7월 27일 날 보고 써주셨네요. 다우트 정말 간만에 짧고 굵게 제대로 몰입해서 본 좋은 작품입니다. 추천해 주신 강신혜 수다님 감사드립니다. 영화 더 헌트처럼 명명백백한 사실이 드러나 혹은 나중에 밝혀지거나 하는 작품일 줄 알았는데 끝까지 관객을 조련하는 느낌으로 끝나더군요. 보논이도 함께 시종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꽉꽉 닫힌 결말을 좋아하는지라 살짝 찜찜하긴 했지만 이 작품의 결에는 딱 맞는 마무리였습니다. 보통 열린 결말은 감독이나 각본가가 관객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논쟁적인 작품이 되기 위한 얄팍한 술수 같기도 합니다. 극중에 메리 스트릿 배우가 연기한 수녀가 마지막에 나는 의심이 들어요. 나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슬프게 흔했긴 한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로 뱉은 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 많은 그녀였기에 오히려 더 확신에 가득 찬 실은 가득 찬 것처럼 말과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되어서 안타깝긴 하더군요. 일종의 방어 기제였겠죠. 확신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니까요. 저는 꽤나 회의적인 편인데 실은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일까요? 이 경우는 방어 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크크.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뭐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약간 결점이 있다. 그거를 알아요. 또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사상이나 이념을 철회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이나 이념이 완벽하다고 더 강변하고 더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랄까 나 자신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 잃어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더 완고해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리고 필립 세이무와 호프만이 연기한 신부 캐릭터를 보호며 뭔가를 속이려거나 거짓말을 하려거든 끝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시작을 하지 말 것. 에이미 아담스는 정말 말 그대로 이노센트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정말 순수한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저거 완전 바보 멍청이 아니야? 싶은 모습들로 마무리되기 마련인데 이 인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말 맑고 투명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보 같다기보다는요. 강시대 수사님의 추천받고 제 추천도 얻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기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에이미 아담스는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본 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성립에 나왔던 캐치미 이프 유케인이었던가요? 거기서도 에이미 아담스가 굉장히 좀 순진무구한 역할을 나오잖아요. 다우치에서도 정말 순진무구한 역할을 나와서 그 이미지가 저한테 박혀있기 때문에 에이미 아담스가 슈퍼맨 그런 영화에 나온다? 그게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계속 느껴져요. 저는 저 배우고 저게 왜 있지? 이런 느낌? 자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기독 시리즈로 곧 다룰 영화랍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음 네 이거 기독 시리즈로 다룰 영화입니다. 어 기독교 믿는 분들 중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뭐 이 영화는 천주교가 나오지만 한번 영화 보시길 바라고요. 기독 시리즈 다음 다음번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기독 시리즈 뭘 할지는 다 정해놨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녹음을 못하고 있어요. 데뷔 백구님은 이 영화에서 메릴과 필립 중 어느 쪽이 더 진실했다 생각하시나요? 또는 신과 신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시나요? 대부분은 필립을 더 옹호하죠. 그러나 저는 메릴을 편애하는 걸로 방송편을 꾸릴 예정입니다. 메릴의 마지막 대사 저는 그 대사가 메릴과 필립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녀는 상당히 순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무기력하지 않는 순수죠. 따라서 그녀는 에이미 아담스를 강하게 훈육하면서도 계속 돌봐주고 그녀에게 속내를 그대로 내비칩니다.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 앞에서 참해의 눈물을 흘리죠. 내가 인간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존재 앞에서 순수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영화에서 에이미 아담스는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굳이 메릴과 대조하자면 아직은 현실의 무기력한 순수죠. 교실에서 메릴이 에이미에게 학생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 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 영화는 바로 이런 신앙적인 순수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는 순수는 에이미 아담스지만 신앙적인 순수는 저는 메릴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신앙적인 순수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상냥함과 친절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지만 신을 모시고 신을 믿는 사람은 우선 그 내면의 신앙적 순수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죠. 비록 그가 겉으로는 다소 거칠고 삐딱하고 좀 무리하게 보이고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적어도 저는 신은 인간을 젠틀한 로봇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개성이 다 있고 기질이라고 그러죠. 성격이 다 있고 다 다르다고 보고 그것이 신 앞에서 용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요즘에 MBTI가 유행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BTI가 용납되는 거죠 신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항상 만면에 미소를 품고 있어야 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신을 모시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아니야?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신앙적인 순수가 없느냐라고 또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나중에 방송편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고요. 언젠가. 언젠가가 올지 모르겠는데. 메릴의 그 대사를 다우치, 의심을 죄라고 치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그녀는 거짓말을 저질렀습니다. 그 극 중에서 딱 한 번 거짓말을 하죠. 그것마저도 이 사람한테는 정말 마음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에이미 아담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순수한 모습을 보면 나의 어떤 때가 탄 이 마음들이 좀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에서 그런 전형적인 장면을 쓰는데 자기 자녀 앞에서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메리의 그 대사. 여하튼 그렇습니다. 너무 길게 떠들었네요. 제가. 데이비 백고님이 써주신 다우트였고요. 이 영화 정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조로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후반에 둘이 말싸움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잘 살리는 연기가 나오죠. 거기서. 자 제가 쓴 글 7월 29일에 퍼펙트 타겟 읽어보겠습니다. 납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영화입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에서 소말리아 괴한들이 등교하던 스쿨버스를 납치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와 소말리아 국경 사이에서 버스가 멈추게 되고 프랑스 정의 저격 요원들이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괜찮게 봤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도 나오는데 예쁘더군요.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는데 올가 쿠를렌코라고 하더군요.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역시 우크라이나는 천국이었던 건가요. 이렇게 써놨는데 네. 지금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저격 요원들이 동시 저격, 동시 사격이란 걸 행합니다. 여러 요원들이 동시에 여러 범인들을 저격하는 거죠. 그래서 단박에 현장을 제압할 수 있게 되고 혼란을 줄이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도마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꽤 멋있게 나옵니다. 그전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서 좀 루즈했는데 그 동시 저격 장면에서 잠이 헛깨다군요. 전체적인 총격신은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만 영화는 신선한 전개, 이야기의 깊이, 감동적인 장면, 국제심의 역학 등등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전개되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량도 나름 98분이라 산뜻하고요. 100분 안팎의 영화가 최고죠.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목숨 내놓고 싸우는 군인과 요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화는 프랑스 정부를 까면서도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지켜세우는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블랙 요원들 신상 털리지 않았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본 퍼펙트 타겟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지루한 글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월 29일날 영화 기생충과 영화 어느 가족의 관객이 가난을 대하는 어느 자세에 대하여 제목은 거창하게 써놨네요. 제목이 거창하지만 별 내용 아니니 짧게 남길게요. 이 페이지 넘어가려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요. 일본에서 영화 어느 가족이 개봉했을 때 특정 관객층이 이 영화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영화는 일본 극빈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영화를 비난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가 가난을 좀 지나치게 영화적으로 혹은 낭만적으로 소비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의 가난이 실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죠. 주로 일본 극우 진영에서 이런 비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치 구별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타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국가가 어떤 민중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힘들게 마련이죠. 즉 현실의 가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줌으로써 이들이 품고 있는 이상향 대일본을 이 영화가 뭉개버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도 저는 비판하는 편이죠. 저희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에서 제가 좋아했던 특징들이 이 영화에서는 완벽히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 기생충이 빈곤층 혐오를 조장하고 일반인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비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그 비난을 비판합니다. 영화 기생충은 빈곤층이 부자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결말도 파국을 막고요. 즉 가난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악행의 심판을 영화적으로 구현합니다. 이에 관해서 진보층 일부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론은 영화는 그들 빈곤층을 그렇게 다뤄선 안된다라는 거죠. 프로파간다 즉 정치적 선전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진보적 이념에 걸맞는 PC한 이야기가 없자 비판하는 거죠. 영화 어느 가족은 일본 극우가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진보 일부가 각각 비난합니다. 저는 이 두 진영이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상향을 절대의 기준으로 삼은 채 그 위에 어긋나는 것은 모조리 무턱대고 비난 비판합니다. 영화 어느 가족은 그 빈부나 살아온 이력 등에 무한하게 가족과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바라봐야 한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영화 기생충은 빈부 격차보다도 더 근원적인 원초적인 불신과 오해를 넘어서자고 말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이 두 영화는 그 비난자들보다 가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여러 제치고 있는 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양쪽의 비난자들은 이런 깊이는 보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안경에 들어맞지 않는 풍경이나 장면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비난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거죠. 극우는 내 나라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 했고 진보 중에서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착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밝히더군요. 겸손과 무역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영화는 개인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화가 그럴 필요는 없죠. 모처럼 양국의 극우와 진보가 손을 잡은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불매나 먹어라.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이때 아마 일본 불매가 한창 이슈였던 때인 것 같은데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인데 미야자키 하여우 감독은 좀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영화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러한 야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정말 한 획을 그어보겠다. 이러한 야심찬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해야지 그나마 괜찮은 영화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제 생각을 한번 거창하게 말씀드려보았고요. 나이눅스님이 7월 31일에 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7월 다 갔네요. 어이없습니다. 뭔 세월이 이리 빠른지. 올여름 날이 덥긴 한데 작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도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아직 8월이 남긴 했지만요. 2019년만 하더라도 여름이 올여름 같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정말 유달리 여름이 뜨거웠고 낮에 나가면 햇볕이 따가워요. 확실히 지구가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출하셔야죠. 악딜경찰 보셨네요. 이장범 감독. 어쩐지 영화 아저씨 원히트 언더 감독으로 끝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작이었던 운후 남자보다 더 못했습니다. 영화 운후 남자는 액션의 쾌감이라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거기다 굳이 왜 세월호 참사를 어거지로 끼워 넣은 건지 고민 좀 하고 영화 만들지 않다 깊네요. 그나마 이성균 배우는 볼수록 괜찮은 배우라는 걸 느끼게 해준 점 하나는 괜찮았습니다. 아 이성균 배우가 이 영화에 나왔었군요. 정말 옛날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리고 세월의 차이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되네요. 지금 이성균 배우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자 마지막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블로그에 영화 우상 관련한 기사 포스팅에 데이빗 백곤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저 영화 우상 본 지 좀 되었는데요. 따로 후기를 안 남겼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몰입감 있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평을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살짝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보면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천우의 배우의 연기도 좋았고요. 맡은 캐릭터가 본래의 본인의 모습인 양 연기하더군요. 우상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하드버월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하드버월드 시리즈를 한번 녹음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평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 약간 불친절한 게 좀 있었고 대사가 좀 잘 안 들렸죠. 천우의 씨 대사가 특히 잘 안 들렸는데 이거는 후시 녹음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연출직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녹음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있습니다. 사투리 좀 굉장히 심한 연변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 사투리를 하는 바람에 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천우의 배우 연기 잘하는 거는 온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배우보다는 제작진 잘못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천우의 배우와 실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사들 몇이 좀 안 들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천우의 배우가 나의 또래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연기를 정말 잘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작은 영화들 또 TV 드라마 작품도 하셨고 얼마 전에 JTBC에 했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러는 작품이 있었는데 천의 배우 연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 영화에서 이 작품에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한 1화 2화 정도만 버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정서적 공감이란 개념을 쓰는 이유도 이건데 장르몰에서도 정서가 중요하다. 그 장르몰이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감정선, 정서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야 된다. 그러한 의도로 제가 그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시간여행물인데도 감정물이 살아있고 각각의 캐릭터의 감정을 다 건드려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가정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도 중요시하는 작품이고요.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2019년 7월달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24년 9월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조커라든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개봉을 했겠죠. 조커도 지금 시사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뮤지컬 요소가 영화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러한 평가가 있어서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아 이거 극장에서 봐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베테랑 2도 뭐 그냥저냥 볼만한 영화이긴 한데 그렇게 큰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어가지고 지금 극장에 가기가 좀 망설여지고요. 당분간은 개봉작들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코너 녹음하거나 VOD로 나온 그런 작품들 녹음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방송 정말 오랫동안 청취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곰띠님 안부가 좀 궁금합니다. 곰띠님이 저희 방송 때문에 트위터 계정까지 개설하셔서 저랑 맨천을 주고받고 해주셨었는데 지금도 저희 방송 청취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랜 단골 청취자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랜 단골 청취자분들